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 주변 신생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국토전략TV 남한인구 5,174만 명, 북한인구 2,597명으로 통일을 하게 되어 이 두 인구가 합쳐지게 되면 7,771만 명 수준입니다. 2050년에는 남한인구가 4,300만, 북한인구 2,700만 수준으로 동합 7천만 명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면 2050년까지 한반도 인구 7천만 명 이상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의 인구는 기존의 1억 2천만에서 1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중국의 인구도 기존의 14억 명에서 13억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에 한국보다 인구가 적을 신생 국가들을 살펴봅니다. 5위, 극동공화국 인구 376만 명 2022년 12월 7일에 개최된 러시아 자유민족 포럼이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나라 중엔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공화국입니다. 현재 이 논의는 단순 장난이 아닌 공식화되고 있는 모임이며 유럽 이외의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극동공화국은 과거 1920년대에 있었던 공화국제 나라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들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180만 인구와 아모르주 79만 명, 하바룩스크변경주 63만 명, 사할린주 48만 명이 합쳐진 토탈 376만 명의 인구를 갖는 유럽계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인구 다수는 동유럽인들과 흡사한 사람들이 거주 중이며 사할린에는 일부 한국계 주민들이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동유럽계 주민들, 특히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이나 동유럽계 주민들이 거주 중입니다. 376만 명의 인구는 우리나라 부산광역시 수준의 인구 규모인데 땅의 면적은 또 너무 넓어서 나라라고 하기엔 매우 과소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세 의존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분할론인은 현재 유럽의 보수진영 측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방세계의 의지와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극동공화국의 설립에는 서방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극동연의 주지방 사할린 일대의 패권이 일본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일본형 영토였던 남사할린과 쿠릴렬도가 일본의 영토로 반환될 가능성이 최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가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새로 변화될 극동지방의 국제질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나라이며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고려인들, 사할린 한인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위 산동공화국 1725만 명 한반도와 마주한 산동공화국은 웨이아이를 수도로 한 독립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토탈 인구는 1725만 명에서 20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3개의 시지역이 있는데 칭다우 695만 명, 엔타이 650만 명, 웨이아이 380만 명의 중견급 도시들이 경합된 소국가 체제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우라이 하천을 기준으로 머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소국가 체제를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와 가까운 한반도시들이 많은 특성상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넓은 평야가 많은 특성으로 농업도 비교적 발전되어 있으나 이렇다 할 만한 큰 강이 흐르지는 않아서 다소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산동지역은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산악지역을 갖고 있는 특성상 관광업이 발달하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독일, 영국의 통치를 받아온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고 먼 고대의 시기로 올라가면 백제, 신라, 고구려, 바레 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던 지역이며 고구려의 유민 이정기의 제나라가 위치했던 지역으로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 역시 해외의 매우 개방적인 상하이나 선정 같은 개방도시들 못지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의 민족적 특징으로는 동이족이라는 민족 특질을 갖고 있어 중국 한족과는 어느 정도 분리된 민족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족 구분에서 동이족이라는 민족 구분은 없어서 산동 주민들의 민족적 특질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지역의 신체적 특색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중국 본토 주민들과는 차이가 있는 민족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랭킹 33위 안에 들어갈 나라입니다. 면적만 6,34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홍콩보다 약 6배가량 크고 싱가포르에 약 10배가량 정도 되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룩셈부르크의 2배 이상 수준의 소국가인데 많은 상하이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국가 설립을 희망하며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인구는 거의 정확하게 한국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 2,600만 명 수준으로 상하이시 숫자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상하이가 독립하게 될 경우 식량이나 식수 조달 문제가 생깁니다. 홍콩이나 싱가폴 역시 자체적인 농경지가 없어 식량의 다수를 수입하는데 상하이시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세계의 식량 수출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위 호키엔남 공화국 인구 3,856만 명 대만성과 마주한 호키엔남 공화국에서는 구체적인 독립운동 집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은 양안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 가장 치열한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거꾸로 이 지역은 중국 대륙에서 가장 먼저 자유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대만성 침공을 실패하게 될 경우 대만 측이나 서방 측에서는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일 때의 일종의 완충지대를 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3,856만 명의 지금의 남한 인구보다 적은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3,800만 명이라고 해서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다 캐나다의 인구가 3,800만 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호키엔남 푸젠성일 때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은 샤몬, 푸저우 같은 유명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고 해안도시 특성상 큰 무역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으로 한반도 혹은 대만성보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지대가 부족하여 인구 3,846만 명이 먹을 식량 수급을 위해 식량이나 자원의 측면에서 상당한 해외의 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1위 남만주 인구 6,440만 명 중국 동북 삼성지방 그 중에서도 요하를 기준으로 남쪽 지방의 이른바 남만주 지방의 경우에는 묘영성 인구 3,104만 8,049명, 길림성 2,024만 7,186명, 흥룡강성 1,314만 8,208명으로 남만주 지방 토탈 6,444만 3,443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에 그러나 통일한국 인구의 7,770만 명보다는 적은 인구 수준을 유지할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민족은 중국 한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는 근 100년 사이 중국 본토 지역에서 만주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외에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들이 이 지역의 원래 주민들인데 현재 메이저한 민족은 중국 한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자교육과 중국어 교육 대신에 만주어 혹은 한국어 교육, 한글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 지역의 6천만 사람들이 중국 한족이 아닌 새로운 민족 구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평균 신장이 가장 큰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이주를 해온 중국 한족도 호적상 한족이지 다른 민족, 즉 툰구스 계통의 민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남만주시방의 주요 대도시 중에는 달엔, 선양, 장춘, 하얼빈이 있고 이외에도 신의주와 인적판단 등 그리고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유명합니다. 만약 이 지역이 분리주의운동이 일어나 별도의 국가화가 된다면 이 나라의 주요 산업은 석유산업, 광물산업과 같은 호주와 흑사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석유, 세계 최대 마그네슘광산, 철광석광산 등이 있어 과거 만주국 시절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공업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백두산 같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업이 발달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이 분리된다면 인구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한족들이 중국 본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사이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관점에 있어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은 명백한 과거 부인할 수 없는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지역들로서 일부 사학계에서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할 땅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급속한 이 지역과의 통일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의 혼란,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미국령관과 같은 혹은 덴마크령 그릴란드와 같은 별도의 보호령 체제가 되거나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이면서도 서로 우호적인 나라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관계와 같은 우호적인 체제의 이웃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의 민주주의 체제,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이 보장된 정치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를 놓고 여러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재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같은 과거, 제국주의를 경영해 본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